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오랜만에 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사무실이 굉장히 난장판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막 엄청 깔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저분함을 보고도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을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니까 좀 깔끔하게 유지해야 돼서 청소도 해야 되고 아니 어제 사실 이 정도까지 난장판을 만들진 않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여기 보이는 옷 신상 아니 신상 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지금 재고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거 어제 발매를 해서 이거 정리할 거고 오늘은 토요일인데 저는 사실 토요일도 형이라고 똑같이 거의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 루틴을 보여드리잖아요 항상 오면 커피머신을 가장 먼저 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먹고요 그런 다음에 컴퓨터 책상으로 와서 컴퓨터를 키고요 투샷 커피를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원샷만 먹고 조금 있다가 한 시간 안에 운동을 갈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몬스터를 하나 먹고 싶어서 조금 단 게 먹고 싶습니다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단 게 먹고 싶은데 단 걸 먹을 순 없으니까 몬스터로 대체를 해서 먹으면서 갈 거고 그리고 오늘은 8억 개 운동을 할 건데 토요일이라서 헬스장에 사람이 많을 거 같긴 해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찍진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신상 런칭 같은 걸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랑 유튜브랑 좀 홍보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이 지금 한 103건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사실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교육을 사실 이 공간에서 드리고 있는데 막 이거를 일부러 홍보를 많이 하진 않아요 정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자리, 두 자리 남았구나 두 자리 남고 싹 다 솔드아웃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통 평일 날은 오면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택배를 싸요 택배를 싸는데 오늘은 택배를 쌀 게 없어가지고 커피 먹고 운동 갈 준비해서 운동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레아틴 그다음에 항상 필수적으로 먹는 게 베타필라닌을 시트류린을 먹는데 글루타민을 BCA를 먹습니다 BCA 그다음에 요즘에는 항상 운동 끝나면 바로 흑마늘즙을 하나 먹거든요 이거는 갈릭고 제품인데 흑마늘을 항상 한 푹씩 먹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원래는 제가 헬스장까지 여기서 거리가 한 1km는 돼서 따릉이를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역락 없이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요 먼저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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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브로콜리를 한 8, 9개월째 거의 매일 먹고 있거든요. 처음엔 진짜 맛없었는데 지금 이제 다이어트가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왜 갑자기 외식을 하냐? 네. 얼마만에 외식을 저랑 하는 것 같아요? 한 세 달만이요. 그렇죠. 저랑 외식을 한동안 못 했죠. 네. 제가 이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즌에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인가요? 어쩌면 마지막 식사가. 근데 저의 선택권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많이 물어봤잖아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 식사인데 저의 선택권이 없는 오늘 라구 파스타를 드시잖아요. 네. 그럼 먹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그래? 몰라. 맥주? 그래. 먹자. 예스 예스 예스. 오늘 라인 한 데 어딨 거 같아?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오늘 라인 한 데 어딨 거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는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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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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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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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어떻게 맛있어요? 퍼디디 와.. 미쳤어. 너무 맛있어. 티비워드! 네 감사합니다. 미쳤지? 너무 맛있어. 이게 무슨 맛이지? 테러풀도 나고 치즈맛도 나고. 맛있다. 갑자기 치킨집에 왔죠? 저희 마지막 CTV에는 가장 화려하게 보내겠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너무 아저씨스러운 거 아니야? 너무 맛있다. 맥주 얼마나 오랫동안 안 드셨나요? 올해 처음 먹는 거 같아. 거의. 진짜로. 그치? 올해 처음 먹는 거 같은데? 4개월 넘은 거 같아. 4개월 넘은 거 같아. 작년에서부터 거의 안 먹었던 거 같긴 한데. 5개월 넘은 거 같아. 시야셨어요? 행복해요. 뭐 시키셨어요? 파닉 건가요? 너무 맛있겠다. 하나 먹어봐도 안 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얼마나 많이 먹어요? 거의 기억이 안 나. 진짜 맛있어. 얼마나 많이 먹어요? 거의 기억이 안 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치?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용리당 깨끗한 치킨 먹어야 돼. 와. 뭐하지? 진짜 맛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먹는 게. 아니야.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짠. 고생했다. 어? 바퀴블리. 아. 맛있다. 이 고마는 맛있어. 이 고마는 맛있어.